3만원만 빌려주세요입니다. 사방가족께서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매장 앞으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. 사장님! 안녕하세요. 저 모르세요? 저거 있잖아요. 저번에 그거. 다짜고짜 아는 척하더니 가게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. 사연 즉 대판 싸운 아내가 지갑과 휴대폰이 있는 차를 끌고 가버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다. 지금 건네받았어요. 3만원. 인심 좋은 사장님. 3만원 퀴척. 휴대폰 번호를 받고 저렇게 보내주셨어요. 사장님이 돈을 못 받으셨으니까 저희한테 제보를 하셨던 거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당연히 못 받으셨고요.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. 저 사장님이 인천 부평구에 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매장에 찾아와서 업주한테 나 모르냐고 물으면서요. 이 앞을 자주 오갔고 며칠 전에도 왔었다고 얘기를 꺼냅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아내랑 싸웠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지갑, 휴대전화가 있는 차를 가지고 그냥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. 돈 좀 빌려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남성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산으로 간다고 해서요. 이 업주가 처음에는 1만 원만 빌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부득불 본인은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하기에 결국 3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사실 매장에 이 업주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들은 이 상황 보면서 이거 사기다, 빌려주면 안 된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보자가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요. 그리고 그 비상연락망을 알려주면서 그 연락처로 연락되는 것도 확인을 시켜줬던 겁니다. 그런데 당연히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. 돈을 갚지 않았고요. 지금까지 전화와 문자 모두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. 제보자는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면서 조만간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.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? 좋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요기!